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. 저는 스페셜 DJ 배우 설이나입니다. 저도 지금 너무 새로워요.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군요. PD님 이거 읽는 거 맞죠? 오늘 운이 좋네요. 운 좋게 벗살이 앉아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설이나 씨도 보라보고요. 보라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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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디 보이는 라디오를 보라라고 하는구나. 댓글에 힘입어, 메시지에 힘입어서 오늘 볼륨을 높여요. 열심히 해볼게요. 3페이지요? 아이유 선배님의 내 손을 잡아 아주 짧게 불러볼게요.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딴청 피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까지 볼륨을 높여요를 듣고 있습니다. 이게 뭐라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. 볼륨으로 대동단결 우효 아 죄송해요. 우효님의 민들레 신청해요 하셨는데요. 네 이 노래 듣고 같이 올게요. 우효의 민들레 우리 손 잡을 까요 우효 우리 볼륨 패밀리 여러분들께서 저를 맞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볼륨을 높여요. 저는 스페셜 DJ 서리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